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이제 아빠가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갑자기 내려두면 뭐 얼마 사? 뭐 얼마 사? 뭐 두지? 이렇게 하잖아. 이제 얼마 남은 거 아니야? 남은 돈으로 허락을 받고는 하는데 내가 끄고 오면 되게 불안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삼아 정도는 괜찮다고 했잖아. 설정할 때 삼아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2만 3천 원씩 했었거든요. 그리고 삼아 정도? 삼아 얼마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삼아 정도 처음 했었거든요. 삼아 정도? 어제 밤까지? 삼아 정도이 떨어졌는데 삼아 정도이잖아. 삼아 정도는 이렇게 맛있어. 삼아 정도는 이렇게 삼아 정도 했잖아. 삼아 정도는 이렇게 삼아 정도 했잖아. 여름 전에. 오후에 말고요. 인정할 때 사는 거야. 삼아 정도. 삼아 정도. 삼아 정도 괜찮으니까 삼아 정도가 있잖아. 삼아 정도. 삼아 정도인데. 삼아 정도. 삼아 정도. 삼아 정도. 뭔가 이상한데? ㅋㅋㅋㅋㅋ 자 웰터 저녁 쪽인 한국식이죠? 네! 오돌뼈 양파 다 만들었는데? ENNEET 아 공룡도죠? незнаком기서 아 식용유? 어딨어? 아 식용유 식용유 고간 interestingly 여기 잔집 집에 오븐이랑 열름 풍선 하나 있으면 하고 싶어요 이거 팻맛이 써야 되지 요거는 찬양치즈에요